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리슨! 엄청스러워 호호호호 연기력이 예술인데? 지금 소리 정말 좋다. 가사 표현하는 것도 너무 좋다. 아우, 냉창스러워. 오우, 소름 돋는다. 오우, 소름돋는다. 예! 율통잼. 요. 야. 와, 소름 돋았어, 완전. 오우 긴장감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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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얘네 긴장한다 오우 TNT 보이즈구나 아 우리 리액션 한 것 중에 댓글을 보면 뭐 해주세요 TNT 보이즈라고 있었거든 이 친구들 와 이 작은 친구들이 완전 엄청난 음악을 만들어내네 대박이다 일단 첫번째 나온 친구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진짜 딱 미드에 걸려있으니까 딱 좋고 두번째 나온 친구는 뭔가 베이스까지 딱 쓰는 느낌에서 딱 좋고 세번째는 완전 하이대 완전 빡치고 나오잖아 그리고 세개가 땅몸이니까 장난 아니네 세명의 목소리가 그런 개성이 조금씩 있으면서 공중점들이 있잖아 지금 아직 어린 그런 목소리를 그치 미성에 지금 아직 미성에 그렇고 변성기도 안오고 한 상태가 그냥 뭐 시원하게 그냥 뽑아버린 겁먹지도 않고 발성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이게 미성이고 약간 뜬소리가 좀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흡이 좀 잘 잡혀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호흡이 좀 잘 잡혀있는 것 같고 표정들을 좀 이 모양으로 잘 쓰고 그리고 표현적인 부분은 아까 우리가 하면서도 얘기했다시피 가사 내용을 잘 전달하려고 얼굴에서 좀 연기도 하려고 하고 분명히 뭔가 어린 아이들이니까 조금의 디렉션은 들어갔을 것 같은데 거기서 또 이제 딱 아이들만의 그런 제스처로 딱 표현하니까 좋네 그리고 이제 편곡에 맞춰서 섹션 맞춰서 또 이제 율덩이 율덩이 이게 좀 곡의 길이가 좀 짧아가지고 좀 아쉬운데 이거 좀 많이 좀 봐야겠다 그러니까 되게 좋다 변성기가 지나기 전에 많은 곡을 좀 많이 내서 우리도 좀 리액션 많이 많이 하고 변성기가 이제 오면 조금 변하니까 그치 자기 플레이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지 그런 생각이나 너무 잘한다 셋이 아예 진짜 잘 만들어 놓은 팀인 것 같아 밸런스라든가 아니면은 소리의 질감이라든가 아니면 음역이라든가 쓰이는 느낌 자체도 다 음 음역대가 다들 높긴 한 것 같긴 한데 그치 딱 괜찮은 친구가 딱 치고 나오고 하니까 이게 그리고 이 노래에서는 뭔가 적재적소에 딱 화음 딱 넣고 빠지고 계속 들어가면 또 이제 지루해지지 지루해지지 재미가 없잖아 포인트에만 정확하게 오우 TNT 보이스 그니까 귀엽다 어 다음에 또 한번 보자고요 오케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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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